앤틱식탁 구매문에 010-6394-1155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앤틱식탁 판매합니다.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럭셔리하고 품위있는 식탁입니다. 사용기간이 짧아 사용감도 없어요. 색상이 자연색인데 금태가 있어 분위기도 좋습니다. 체어는 4개. 사용감이 없어 쿠션이 빵빵하게 앉으면 편안한 체어입니다. 가게 이전 관계로 할인합니다. 필요하신 분 퍼득 데려가세요. 사이즈 140x90x74 판매가격 85만원인 상품을 할인하여 70만원에 판매합니다. 운송비 무료입니다. 앤틱식탁 판매합니다. 유리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구매문에 010-6394-1155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